지금 한동훈 출마가 과연 여당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로는 잡히지가 않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을 이렇게 치켜세우면서도 아까 소위 윤석열 키즈라고 해서 그 프레임에 가둬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동훈, 되게 영리한 이준석이 한동훈을 오히려 견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한동훈의 킹메이커가 돼줄게라는 제안을 한 거라고 봐요. 자,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거 극복했으니까 내가 한번 극복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한동훈 너 극복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한 거죠. 정말 놀라운 분석이네요. 공감이 가요. 조이스 올랐습니까? 했던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한동훈 장관의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은 이해하는데 잘 보세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4% 도움된다고 그랬죠. 이게 큰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민주당 지지층은 한동훈 장관을 좋게 평가 안 해요. 투표율이 100%라면 이게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투표율은 한 65% 정도? 60% 정도 되는데 결국은 우리 쪽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장이 나오느냐가 그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딱 있으면 저희 쪽에서 귀찮아서 투표하기 싫은데 누구 찍기 싫은데? 그런 사람들 나오게 된다는 이 효과.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계를 해야지 한동훈이면 어쩌네 저쩌는 할 때가 아니다. 거의 급하다. 시간 없다. 그런데 오늘 윤희석 선임 대변인이 놀랄 만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송금주 의원이 엄청 한 방 먹여주세요.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이고 저도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저 자리에서 저렇게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얘기할까 한동훈에게 약간의 구애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킥메이커로 만들어주겠다는 것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단하시네. 저는 견제로 봤는데. 저는 약간 구애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깊이 있게 보면 견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의 것이고 여당에는 장수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원희룡 한동훈 이준석 어쨌든 이준석이 튕겨져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안에 계속 또 친년 세력까지도 권력투쟁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든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뉴스거리가 많은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에 대한 대학마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동훈에 대한 대학마를 자꾸 임종석 실장이나 서영교 의원이나 이런 386세대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다른 체급의 다른. 그렇죠. 70년대생 해야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좀 한동훈하고 대결을 하고 이런 구도를 가져가야 민주당 한동훈의 이런 그림자 이런 것들이 지워지지 자꾸 그 386세력들이 가니까 자꾸 너 예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686인 686. 686인가요. 586. 586. 686. 어쨌든. 60 넘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우리도 민주당도 좀 더 경쟁적으로 아마 바뀌는 과정이 있고 국민들에게 또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보여줄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댓글 중에는 이준석은 한동훈 정도 돼야 나와 급이 같다. 이런 일종의 초인류 엘리트식 이런 게 작동한 게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같은.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게 구애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거는 완전 견질고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물론 뭐 둘이 같이 연대를 해서 뭐 이런 가능성도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윤희석 대변인이 좀 왜소화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윤 대변인 말씀도 존중은 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연대할 가능성은 정말 불가능. 차라리 안철수 전 대표와 화해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거보다는. 그렇지가 않죠. 그만큼 연대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은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과 과연 연대가 가능할지. 그리고 개인 캐릭터도 좀 너무 강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기억하시겠지만 긁지 않은 복권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그게 되게 칭찬 같은데 생각해보면 복권 긁어서 당첨일 수도 있지만 낙첨될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완전 완벽한 견제구죠. 한동훈 장관은 아직까지 검사도 해보고 장관도 해봐서 지금까지 국민적인 인기가 많지만 여의도에 들어오면 긁지 않은 복권. 이제부터 긁어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긁어서 복권이라는 게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낙첨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이준석 대표는 매우 매우 견제구를 지금 던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